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세계 최초의 퍼스널 스마트 서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크로박스를 이용하면 클라우드 서버, 전화 서버, 메신저 서버, 미디어 서버, 웹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OS에서 동작하는 통합 사용자에까지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 카톡 같은 서비스 사업자에 있는 관련 통신 서버들을 개인이 소유하는 인베디드 박스 하나에 탑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 또는 회사에서 파일 서버 및 메신저 서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인데요. 외형은 유무석 공유기와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요. 실제로 유무석 공유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면은 유선 연결도 가능하고요. 무선 랜으로 AC 1200까지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유선 랜선을 연결시켜서 여러가지 컴퓨터들과 디바이스를 연결시킬 수 있고요. USB 포트를 통해서 저장장치도 확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HDMI 포트, 오디오 광출력, 오디오 출력까지 지원해서 TV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직접 송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래 부분에는 별도로 하드이스크나 SSD를 추가로 장착시킬 수가 있는데 2.5인치 타입의 SATA3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용량의 저장장치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요. 최초에 사용할 때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거 사용하는 거는 유무석 공유기 사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들어온 인터넷 라인을 여기다 연결시켜주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유무석 공유기를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선을 연결시켜주면 바로 전원이 켜지게 되어있어요. 제품 하단에 보면 셋업 IP가 있는데요. 이 주소로 접속하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노트북으로 설정하려면 SSID로 연결을 하고 패스워드 연결한 다음에 이 주소로 접속하면 되는데요. 처음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제품 하단에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숫자 패스워드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새로운 패스워드를 설정하는데요. 이건 시스템에서 사용할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복잡하게 설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누릅니다. 와이파이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아크로박스의 SSID와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한가지 팁을 드린다면 기존에 유무석 공유기를 대체해서 아크로박스를 사용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유무석 공유기의 SSID와 패스워드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기존에 사용하던 모바일 장치들에 일일이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재부팅을 한 번 하고 난 뒤에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로그인하면 몇가지 설정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설정은 어렵진 않아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되고 그러면 전원이 꺼지고 다시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리부팅이 자동으로 되게 되고요. 아크로박스의 도메인 설정 부분이 뜹니다. 여기서 도메인을 지정하면 그 도메인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주소를 처음에 잘 입력을 하시고 설정을 합니다. 이후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를 포맷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떠요. 근데 그냥 다음 다음 화면은 자기가 알아서 설정을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아크로박스 도메인 주소와 그리고 초대번호가 생기는데요.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하면 앱 설치 화면이 뜨는데요. 앱 설치하기 버튼을 누른 뒤에 앱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다시 이 화면에서 기기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앱이 실행되고요. 허용을 해주면 처음에 이 화면 뜨고 시작하기 누르고 이 화면이 뜨면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 해줍니다. 전화번호 인증하는 부분이 뜨는데요. 인증하기 누르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인증이 되면 시작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로메이트 앱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PC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보면 처음에 전화가 오는 부분이 있고요. 연락처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 연락처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걸 혼자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아는 지인분들에게 초대장을 줘서 초대장을 수락한 분들과 서로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들과 사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사용한다면 회사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그런 사설 서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초대한 분에게 파일을 주고받는 걸 보여드릴게요. 파일을 보내고 싶다면 아래에 있는 더하기 버튼 누르면 카메라 사진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 앨범도 보낼 수가 있고 동영상, 음악, 파일 여러 가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동영상을 보내고 싶다면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요. 보내고 싶은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제가 보낸 동영상을 이렇게 재생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파일을 주고받거나 음악을 주고받거나 또는 업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파일을 업로드하고 확인받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메시지나 파일을 주고받는 거는 온전히 이 서버를 거치기 때문에 중간에서 뭐 해킹한다든지 다른 곳에서 뭔가 유출해서 본다든지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영상통화도 어느 서버도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서버만 거쳐서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제 영상통화를 한번 걸어 볼게요. 여기 있는 영상통화 버튼 누르면 상대방이 영상통화를 걸 수가 있고요. 자신이 사용하는 영상통화를 하기 위한 통신사 거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온전하게 이 개인 서버를 이용해서만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안전하게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CCTV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은 지금 유심히 안 들어가 있는 공폰입니다. 공폰에서도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로메이트 앱을 설치하고 지금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면 전화 부분에 들어가서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수신 설정 있는데요. 거부와 차단 부분을 눌러보면 아랫부분에 영상통화 자동수신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 옵션을 켜주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저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이번에 제 스마트폰에서 전화를 걸 건데요. 이건 지금 공폰이긴 한데 전화번호를 제가 임의로 설정해둔 상태예요. 전화번호가 없는 공폰인데도 전화번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줍니다. 근데 전화를 바로 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영상통화인데 오토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릅니다. 제가 아까 자동 설정한 비밀번호가 9999였는데요.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전화가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영상통화를 자동으로 수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CTV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집 밖에서도 만약에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전화를 이렇게 걸어보면 집 안에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아크로박스 앱을 통해서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아크로메이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가 온전하게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모드에서 발신 모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아크로메이트로 전화 걸기가 있는데 만약에 아크로메이트로 전화를 실패하면 모바일로 그냥 전화를 거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로 설정하면은 상대방이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발신 실패 시 공유번호로 제시도 하거나 온전하게 모바일로 전화 건다거나 공유번호로 전화 건다든지 여러가지 설정도 있으니까 설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서 간단하게 파일을 주고받거나 업무에 필요한 파일도 주고받는 건 가능한데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정에 본인만 쓸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본인이 할당된 용량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관리자니까 용량을 좀 크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초대돼서 들어온 사람의 경우에는 용량이 만약 10GB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한정돼 해놓으면 그 공간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NAS 구성할 때도 동일한데요. 다른 사람들은 쓰는 걸 용량을 제한해 두는 거죠. 만약에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동일상이나 사진 같은 걸 저장해 두고 싶다면 먼저 플러스 버튼 눌러서 폴더를 생산합니다. 폴더명을 제가 사진이라고 한번 해둘게요.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사진 폴더에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제가 업로드하고 싶은 사진이랑 영상들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업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업로드한 파일은 당연하지만 모바일에서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에서도 지금 앱을 통해서 바로 업로드한 파일을 바로 재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해서 재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클라우드에서 바로 재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쿨러는 엄청 유용한데요. 나와의 채팅을 지금 뛰어둔 상태인데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거나 할 때도 클라우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업로드한 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공유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아크로박스의 클라우드의 특징인 티켓을 이용해서 파일을 공유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클라우드에 사진과 영상이라고 폴더를 만들고 제가 안에 파일들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파일을 일부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누르면 전달하기에 티켓이 있습니다. 티켓을 선택하면 새 티켓 생성이 뜨는데요. 티켓 이름을 먼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작업할 거니까 공동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접근 권한을 읽기 전용인데 같이 작업하기 위해서 읽기 쓰기를 주겠습니다. 마스터 비밀번호는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들어와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링크만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다운로드도 무제한으로 해놨습니다.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일단 작업을 같이 할 분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메시지가 같고 근데 이거를 링크를 저도 들어가서 공동작업 해야 되니까 바로가기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어디다 붙여넣을지 선택하는 게 뜨고요. 저는 바깥쪽에다가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붙여넣기 하면은 이게 설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 클라우드에서 메인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공동작업이라고 좀 아이콘 모양이 다른 게 생겼죠. 이게 단축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영상 작업에 들어가는 내용의 단축 아이콘으로 이렇게 생성됐습니다. 제가 실제 이 파일은 제가 원래 제 클라우드에 있는 걸 공유했기 때문에 원래 위치가 있겠죠. 근데 바로가기 위치로 이렇게 선택이 된 거고요. 제가 만약 여기다 파일을 추가를 하면 상대방도 추가된 내용을 또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또 추가를 하면 제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이 메시지 받은 거를 클릭을 해보면 또 티켓 상세 보기가 뜨는데요. 여기 보면은 폴더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단축 아이콘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시키면은 제 클라우드에 있는 게 실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공동작업하고 있다가 파일을 다 지워버리면은 상대방도 가지고 있는 게 싹 지워져버려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도 그냥 원본을 가지고 있고 싶다면 폴더 붙여넣기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원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티켓을 활용하면 용량도 줄이면서도 서로 원활하게 파일을 추가받고 공동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클라우드에 있는 영상을 TV로 보내서 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클라우드에서 영상을 선택한 뒤에 더보기 버튼 눌러보면 리모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리모컨 누르면은 플레이리스트에 내용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연결된 TV를 통해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리모컨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설정에서 연동자원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리모컨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자동으로 클라우드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에 폴더를 만들고요. 더보기 버튼 눌러보면 자동 올리기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요. 폴더 등록이 있는데 폴더 등록 누른 뒤에 DCIM의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여기다 모이는데 이걸 선택을 하고 이 폴더 사용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폴더에 스마트폰 찍은 사진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게 되고요. 이 설정 환경은 환경 설정에서 변경도 가능하고 자동 올리기 진행 상태를 눌러서 얼만큼 올라갔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보여줄 영상이랑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마이페이지 게시가 있는데요. 설정을 하고 확인 누릅니다. 마이페이지의 사진과 영상이 게시가 되고요. 더보기 버튼을 누른 뒤에 마이페이지로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게시한 사진과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직접 사용해보니까 앱 하나로 메신저, 파일 공동작업, 영상통화, 홈페이지까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기능이 더 추가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온전하게 자신만의 퍼스널 스마트 서버를 구성해보고 싶은 분들은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